문 좀 알아보려고요. 보증금 얼마짜리? 한 2 정도. 아, 3천? 아니요. 맛이 진짜 운 좋은 줄 알아. 나 아니면 그 가격에 이런 방 못 차냐? 네, 정말 못 찾겠네요. 아저씨, 여기 누가 창문을 그렸나 봐요. 응. 진짜 감쪽같지? 랄랄랄랄랄라, 랄랄랄랄랄랄라. 그대를 생각하다. 랄랄랄랄랄랄라, 랄랄랄랄랄라. 조용히 미소짓네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네요. 아예 안 되나요? 네. 현재 프리랜서이신데 연소득이 2천 리만이시고 4대 보험도 적용이 안 되시고 신용등급도 5등급이시고요. 죄송합니다. 저기... 이거 제가 쓴 드라마인데. 작년에 그래도 나름 엄청 유명했던 건데. 비록 아침 드라마이긴 하지만. 제가 신원은 확실하거든요. 여기 제 이름인데 제 이름 보이시죠, 여기. 윤지호. 그리고 잠시만. 이것도 제가, 이것도 제가 쓴 드라마거든요. 고객님. 죄송합니다. 네. 안 보셨나 보네요.